취향대로 여행지를 찾아주는 여행스타의 테스트 하나투어 앱에서 확인하세요.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에리짱이야 나도 빨고 가고 싶어 완전 친절해 진짜 예쁘다 대박 야 넌 에리짱이랑 사진 안 찍어? 어... 그럼 나도 어떻게 다 꿈꾸는 것 같아 해피 스마이루 에리짱이랑 사진이라니 미쳤나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아리가또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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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야 넌 근데 무슨 반응이 그렇게 없냐? 에리짱 별로 안 좋아해? 음 아 그런 건 아닌데 딱히 뭐야 반응이 하나도 없어서 싫어하는 줄 야 이거 좋아서 감정을 빚지 못하겠다고! 우와 여기 에리짱 굿즈도 팔아 대박 그래? 오 여기 파르페집 엄청 핫한 곳이잖아 우리도 웨이팅하자 그 저기 그럼 웨이팅 활동은 나 화장실 좀 갔다와도 될까?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와 이거 한 장만 굿즈잖아 이건 내가 갖고 싶었던 에리짱 원본 나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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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얼른 집 맡기고 오자 아 마생이 얘누 대체 언제 오는 거야? 너 전화도 안 받아? 헥? 엥? 야! 스미마생! 큰일났다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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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했다 야 너 팬이었어? 어 그..그게.. 듣기도 싫었는데 야 말을 하지 진짜 왜 저래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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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